휘날리는 태극기는 유승현은 돼지나라! 네! 돼지나라! 네! 유승현은 돼지나라! 네! 돼지나라! 유승현은 돼지나라! 네! 돼지나라! 과거에 우스갯소리로 과거에 여러분 대근 쪽 대표가 태극기 집회를 보고 태극기 모독단이라고 그랬거든요. 그때 제가 대근 쪽 대표한테 무장비난을 했어요. 근데 가만히 요새 보니까요. 그 말도 맞는 것 같기도 해. 나는 분류발... 저희는 정의로운 태극기 무대입니다. 터라이크 미디어 올 수는 그렇죠? 맞나요? 맞나요? 윤석열 빨고 있는 게 그게 태극기 모독단이지 마요! 맞습니까? 유승현은 돼지나라! 돼지나라! 유승현은 돼지나라! 돼지나라! 유승현은 돼지나라! 돼지나라! 너의 반전은 돼지나라! 유승현은 돼지나라! 돼지나라! 해가 심해 여러분! 1단 100이다, 1단 100이라 우선을 깨지ностью 첫 생각도 함께 한국속일어 큰 윤석열 경권사건을 외칩니다. 유석열은 태진하라 유석열은 태진하라 유석열은 태진하라 유석열은 태진하라 김 군인을 듣고 마라 김 군인을 듣고 마라 김 군인을 듣고 마라 김 군인을 듣고 마라 경사 아빠, 편사 아빠, 경사 엄마, 판사 엄마 없는 이 국민들, 선배들 얼마나 억울하고 불법평한 일자리 여러분들 안살아요? 경찰을 하려니 파찰을 하려니 아니면 이다치게 못받으셨나? 이다치게 못받으셨나? 이다치게 못받으셨나? 이다치게 못받으셨습니까? 불법평한이 존재하면 정진국 맞으시죠? 대한민국은 폭평에 찾아나갑니다. 유성렬은 태지나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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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성렬은 태지나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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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성렬은 태지나라! 폐지나라! 폐지나라!